경기 남양주시에서 운동하던 남성 5명이 벌에 쏘여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남양주시의 한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던 10대 A씨 등 남성 5명이 벌떼에 쏘였습니다. 이들은 팔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방 관계자는 말벌에 쏘이면 가려움, 매스꺼움 등은 물론 심각할 경우 숨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다며 신용카드 등으로 침을 제거하고 발목이 붓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